준거 맞나? 지금 두개 줬대? 두 번 줬대? 진짜야? 한 번만 더 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게임 위주로 갈게요 작년 7월인가 했었어요 좀 하룬거 하룬거 때려줬었지 정말 화나는 게임이었어요 아 올해인가? 아무튼 했긴 했어 이거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뭐야 구멍이에요? 여기네 여기 여자 나 피 왜 두개밖에 없지? 두 번이나 맞았나 내가? 아 짜증나 최대한 빨리 깨져 일단 형 동생 호구옴님 밸부성 59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밸부성 잘못 오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깜짝이야 아 지나가면 안 맞지 아 기억력이 리셋됐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하하하하 최대한 빨리 깨낸거 위주로 공략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 들린다 하하하하 이렇게 안보이는 곳을 갈때는 밑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로프로 가셔야지 안전해요 테마나 아끼려다가 게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게임은 그냥 시험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끼면 똥댑니다 형 동생 호구옴님 밸부성 59개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한데 진짜 동생 아니냐고 아닌데 지금 나 정치당하고 있어 지금 전 호구 아닙니다 자 보여드리죠 오늘 2단시를 가고 스타바운드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주면 되니까 총 나왔어 총 나왔어 봤죠? 눈썰미 동체지력 봐봐 끝났다 최강 5피템 나왔네요 뒤졌어 다 상점도 털 필요도 없네 지네들끼리 뭐하는거야 2-1 갔긴 갔는데 터널맨 한번만 털고 내일부터 몸풀기 게임은 2-1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있나? 아니 상점도 마저씨 이번 판은 상점도 마저씨 안 죽였으니까 돈이 필요하겠군 어? 어이 탈출구네 여자 있으면 좋은데 여자 있을거 같은데 그쵸? 저기있구나 오케이 하늘이 돕네 이거 오늘 혹시 끝판 깨는거 아니야? 끝판 몇판까지 있는거에요? 스읍 사람 끝바퀼 수 있겠는데? 이거 게임이 뭐 인디게임인데 볼륨이 뭐 엄청나겠어? 게임해봤자 한 4판 있겠지 안그래요? 교만해졌다구요? 아 조심해야돼 교만 교만은 저기야 조심해야돼 basically 여기도 결국사건하나먹은거가지고 이래면 안돼 황금향은 가봤냐고? 황금향이 뭐야 그런거안가봐야데 처음 들어보는데 야래향은 아는데 우리 동네 중국집 이름이 야래향인데 저 2다실도 처음 간거에요 저번에 한번 간거 같기도 하고 3다실 이런데를 한번 더 못가봤어요 죽을 뻔했죠 방금 그냥 끝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밑에 함정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 나 총 어디갔지? 내 총 어디갔죠? 내 총 어디갔냐? 어? 내 총 어디갔어? 위에서 떨어졌다고? 왜? 아 맞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있어 총? 일단은 저기 출근을 찾았기 때문에 여자 구해서 일로 오도록 할게요 총을 구.. 저 못갈 것 같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총은 못갈 것 같아 그냥 버리는게 나일 것 같아 저기 할아버지 있네 일단은 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총을 한번 좀 찾으러 가볼까? 로프가 두개밖에 없어서 될라나? 저깄다! 아 오케이 하나 더 써야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야 총은 돈이나 먹자 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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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로프 파는데 저기 함적이 있네 그니까 잠깐만요 조심해야돼 낙사 조심하세요 낙사 굉장히 여자 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낙사하면 피 하나 까여요 그러면은 구한게 말짱 헛수구가 되잖아 방심하면 안돼 황금열쇠 황금열쇠 필요하고 황금열쇠템이 필요한가? 돈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상점 털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차려! 아이씨 안돼! 아 안돼! 위험해! 아 망했어! 아 이런 이거 어떡하지? 쟤는 뭘까? 로프도 없는데? 큰일났네 요거 뭐야 아! 아! 뭐지 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운 좋게 살았다 오케이 다왔어 여기만 통과하면 됩니다 아이씨 기분 나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헣 데뷔하고자 뱀을 죽인건데 아 하핰하핰 아..뭔 게임이 나있냐 진짜 막판 할게요 예 이거 몸풀기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돼 뭐 안되면 뭐 내일 할수받게 아.. 이거 터너맨 털.. 뚫고 싶은데 터만 있으면 뚫을 수 있는데 좀 아쉽다 몸은 충분히 풀린것 같구요 형, 동생 호호, 형님 여기서 59개 아유 감사합니다 죽을때마다 쏘는거 같은데 기운탈진가? 제가 어디에가서 호구라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어요 제가 부인한테밖에 들어본적이 없는데 제가 와이프한테만 들어본적 밖에 없고 엄마한테랑 친구들은 그런얘기 안하던데? 어어! 아 이거 밟으면 괜찮구나 호구를 뜯어먹어야되니까 말안한다고 시끄러아! 그렇지않아 내 친구들은 그럴리가없어 오케이 여자 빨리 깨자 깨자 오케이 오케이 뭐든지 밀..밀김하면 저 피어나는 화살 이제 1-1은 굉장히 적응이 됐네요 오케이 여기에 그냥 폭탄 하나 넣고 하나 희생하고 그렇죠 오케이 보셨죠? 응용녀 응용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헉 어어엉 다음 하트 하나 있고 동 다녀 자 돈을 좀 모아볼까요? 태민아? 뭐가 좀 있니? 에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자 욕심은 그만 아니 저.. 하.. 돈 적어먹으려고 폭탄 폭탄이 진짜 중요한 게임인데 이 게임 폭탄 정말 아끼셔야 돼요 한 달씩 자 이제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케이 자 박쥐를 때릴 때 조심하세요 잠깐 뒤로 뺐다가 때리세요 각도가 굉장히 애매하게 오는 녀석이거든요 나쁜 녀석이에요 오케이 바이 스펙 스펙타글라스 뭐지 이게? 안경 이거 뭐야 사고자 3천원 뭐야 아아 저거 보석같은거 보이는거구나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로프 사고 스파이크는 뭐야 어? 어? 바이 피쳐미트? 뭐야 쓰랄떼기 없는거 하! 이렇게 하지마시고 뒤로 살짝 뒤로 갈 자리가 없네 아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밑에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이럴때 딱 숙여주시면 밑에가 딱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걸 확인하시고 천천히 떨어지시면 이정도는 낙살 안당하구요 보통 가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탁 이렇게 때려주시고 저거 아 아이템있다 저게 자 박쥐오시면 뒤로 살짝 뺐다가 딱 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안전방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상자는 언제나 조심해 두번씩 때려줘 탁탁탁 이렇게 아아 괜히 로프 샀네 돈 아깝다 씨 자 여자를 구하러 올 갔다올 시간이 될거 같은 같은가 폭탄이 3개밖에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걸로 포기합시다 다음번 가죠 됐습니다 2단시 어? 마이 스킨 이즈 크로울링? 뭔소리죠? 산재물을 바치는 곳 아 여기 더러운 거미 거미맵이네 아 완전 무서운데 거미맵 어? 귀여어? 이 정도는 낙살을 당한다는거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눈가리 황금도시로 가는 열쇠라고 들었거든요 시청자분한테 이놈 굉장히 몸빵이 세요 어어! 어어! 야호야 납작해가지고 저기가 들어와지는구나 어어! 어떡하냐 아아 어떡하죠? 어이 어디가 나 절로 가야되는데 자 지금이다 지금이야 아 더러운 거미맵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아아 한번만 가면 되는데 1-4만 가면 터널맨 열어주는데 아 뭐 이딴 게임이 나있어 이거 쓰레기같은 개발자 아니야 이거 아 열받아서 하게 되면 안되는 게임이야 진짜 재미 하나도 없구요 화가나서 오기로 하는 게임 그런 느낌 자 여자 여기 있고 아 무시해 무시해 그냥 무시해 이쪽으로 가자 이쪽 자 밑으로 보게 봐주시고 오케 낙살 거리긴 하지만 항아리를 밟으면 띠용하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아아 아 다시 할게요 그냥 아 아 죽어요 그냥 죽어! 죽으라고 그냥 죽어 다시 할게 아 죽으라고 죽여줘 죽여줄라고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한가리 딱 밟으면 띠용하는데 못 밟았어 어 못 밟았어 자 보시면 화살이 튀어나오는 트랩입니다 이런거는 돌을 딱 던져주시면 반응을 하죠 네 근데 저기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구나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항아리 밑때려놔요 오케 거미 보셨죠 항아리에 몬스터가 들어있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스피드를 이용해서 다 먹어주시구요 하! 오케이 자 벌써 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 꽁이래요 전성품 보내주시고 아이씨 에이 그냥 뭐 가지고 피 5로 다음방향 바로 오케 몇판까지 있는거야 4개 지금 공략중이 에 공략 설명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점프 여기서 점프해주시고 자 요거는 먹으면 갖다주면 돈을 한 5500원 줘요 대신 이걸 먹을 때 위에서 바위같은게 나오거든요 자 못지마세요 꾸져쓰 하지만 지금은 먹어야됩니다 왜냐 어차피 밑으로 가야되거든 엄마 깜짝이야 자 이렇게 로프를 한상태로 해주시면 위에서 나쁜게 쫙 나오면서 아이고 큰일났네 상대방실에 싸우게 되겠는데 먹지도 못해주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조이이거 아 모든 템들을 이렇게 할수가 있어여 아 저기 미쳤네 또 아 아 저 형제거든 형제 아까 그 아저씨랑 형제에요 쌍둥이 형제 할아버지인데 큰일났네 어이거 아 미치겠네 두마리야 어떡하지 하아 이거 어디 있겠냐 밑으로 가야되는데 하아 미치겠네 쌍으로는 아니야 저 할아버지가 은근히 또 체력이 있어요 어설프게 공격하면 죽지도 않아 폭탄 아니면 한 번에 죽지도 않아 샷건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우 깜짝이야 할아버지 어디갔어 시간이 지나면 위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아오케이 이거 다 먹어 다 먹고 이것도 먹고 됐습니다 나르는거 나르는 망도 먹었구요 어딨지 한마리 없네 저기 있다 어 지금 할아버지들 걸렸어요 거미줄에 근데 내가 가면 총을 뒤로 쏠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그건 상관없어 폭탄으로 죽어라 아아아아 어어 후 하아! 아아악! nervous 으아악! 으아악! 까아악! 아아! 어악! 으흠 Olha Azoring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YOU MY BAB 으흫 consumed 총, 아, 총을 한거같네. 아, 총이 두부 danke, 아이초! 총을 한거같네 심장 정말 안허깠어요 아아 너무 급급한 나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털디모 안 돼! 안 돼! 안 돼! 총이 필요해 아 왜 이렇게 고미가 말하면서 자 밟아요 스카이콩콩 있기 때문에 스카이콩콩 있죠 스카이콩콩 안 돼! 여기 여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 한판만 더 가면 되는데 아아 한판만 더 가면 되는데 나가는게 저쪽인가 본데? 할아버지가 저러는거 보면 아아 나 미치겠네 폭탄 하나 밖에 없는데 미 뒤졌다 나 아이씨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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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해? 하하 미치겠네 저거 스콜피온 더럽게 저것도 안듣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 수포 밖에 없어 한번에 한반에 딱 들어간거지 한번에점프뛰면서 알비를 누르는것이요 무슨말인지 알죠 사실 써 있어 아니면 발로 딱 밟든지 팍팍팍 팍팍 알비 팍팍팍 알비 무슨 말인지 알죠? 팍팍팍 알비 망토하면 안돼 너무 늦게 떨어져 팍 알비 예쓰 예예예 아 그냥 죽일거야 아 기절했을때 막 자체로 때리면 총만 올 수 있는데 오케이 그래도 뭐 빠져나온게 어딥니까 그 소련사람네 스티커감사합니다 서포터가에 감사해요 어! 뭐야 큰일날뻔했어요 굉장히 아픈 스콜피온맨 나왔어 진짜 무서운거거든 근데 큰일났네 거민줄이 걸렸네 일로가야되는데 폭탄이 없는데 일로가면 되겠다 오케이 폭탄 아 감사해요 폭탄 정말 소중하죠 막쓰시면 안됩니다 이제 템도 어디 어느정도 있겠다 총만있으면 무적일거같은데 돈도 먹을 필요없어 먹지마 발평스피킹님 베브스 한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박쥐들이 있고 큰 거미가 있기 때문에 피통은 하나밖에 없고 저기 밑에가 과연 끝판을 저기 통로인가 그게 아닌가 확실해야돼 어떡하지 하아아아아아 아아 호 호 하 침착했죠 침착하게 짱돌로 두명을 맞추고 한명은 뒤로가서 죽이는 이 침착한 유연한 플레이 위기대체력이 상승했다 피지컬이 상승한거 있어 좋아 자 연장까지 어아아 어아아 어디서 온거지? 깜짝이야 방심하면 안돼 역시 어아아 아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아 깜짝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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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어디야 출구가 있을텐데 여기 아니네 출구가 그럴리가 여기가 출구가 아니라니 그럼 어디지 여긴가 아아 아저씨 좀 미치겠네 저 아저씨 오케이 일단 여자를 보내 일단 여자를 보내고 아야 여성님 아아 아아 자매 아이고 어이 결로 던지냐 또 하필 폭탄이 이씨 아아아 미치겠네 폭탄이 또 본드폭탄이야 아 유령까지 나오네 아니 여성분은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피똥이 필요한데 어 안돼 안돼 시도할 수 밖에 없어 간다아아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안돼 아아아아 아아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유령으로 밀었어 석세이 됐어 터널미한테 한번만 더 좀 뚫린다고 얼마 얼마 달라는거야 만원 오케이 있지 석세이 석세이 터널 뚫렸다 이제부터 다 이대실로 시작하는거여 어허 미라클 미라클 여기 기적이란건 있는것이여 여기 대충 한번 해보고 아냐 대충하기에는 템이 너무 좋아 스읍 한번 욕심 불어볼까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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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소리님 보면서 21개 감사합니다 고맙구요 어 터널이 뚫렸는지 확인해보고 보기위해서 뚫렸다 야 야 진짜야 와아 그럼 이거 세이브된거에요? 나?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거야? 아이고 아유아유 장난이야 어어 착하네 착하면서 어어 그러네 그럼 만약에 내가 잠깐만 죽어볼게 죽은 다음에 게임을 껐다 켜볼게 이게 되나 너무 궁금해 나 이제부터 이대실로 시작하는거야? 게임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설마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는건 말이 안되지 뭐야 이거 뭐야 얘는 왜 안죽어? 얘는 왜 안죽죠? 아이씨 무섭네 이거 어메 오 당할줄알고 계속 얌시롭게 나와 이거 여우자 여성분 여성분이 오케이 터트려버려 오케이 오케 야 별거 아니네 어? 별거 없잖아 야! 이 자식! 죽구만! 자 상대방아저씨 다시 착해진 상태고 어? 아, 오케이 자, 대구리아 쫓아오지마 오오오! 놀래라 저 식인 물고기 오, 깜짝이야 개구리 쟤 원숭이는 뭐지? 어? 원숭이 뭐니? 이 녀석! 자, 넘어! 하! 따! 따! 이 건방진 녀석! 따! 따! 이 건방진 녀석! 까불지마라 뭐야 개구리 독국, 독개구리도 있네? 바로 깨져 뭐 바로 깨져 뭐 아, 저거 어떻게 올라가? 오 개구리 봐라 이 녀석? 오 녀석? 점프역을 모르겠어요 오케, 알았다 자, 와 컴온! 따! 따! 아, 딴 때 따! 하아! 하아! 하하, 미치겠네 자, 이 정도냐? 따! 아, 뭐야 어느 정도야 오케, 오케, 석세스 형동생 호구없네, 백성 59개 아휴 땡큐 자, 2-3, 2-3 음? 오, 야! 이것도 뭐야, 부메랑? 별로 이상한게 계속 나와 어어! 그럴 줄 알았지 부메랑이니까 따! 따! 나, 저기 갈 필요 없잖아 안 가져돼 하지마, 이제 아, 지 안 죽는 거봐 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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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꽃 죽지가 않는 놈 이건 로프를 써줘야됩니다 이렇게 살짝 넘어질랑 말랑할때 딱 로프를 쓰시면 요렇게 예 이쪽으로 떨어지면 낙사 안 당하네 뭐야 왜이렇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떻게 빠져나간거지? 하! 멍청이신가? 어? 나가는 길이잖아 벌써? 벌써란 말인가? 깼단 말인가 벌써? 개구리 조심하시고 딱 피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2단시 잠깐만 오케이 한 방안 더 깨면 3단시를 갑니다 오늘 다 깨나요? 쉬운데 정글? 괜히 쫄았잖아 첫판이 어렵네 앗 네 여기까지 에 스펠일런 키링 여기까지 에 몸 많이 풀었구요 어? 아 사다리지 아 깜짝이야 아 못가게 만들어 놓은 줄 알고 나 아까 때려가지고 있는거지? 아 있는거 확인하고 그리고 껐다 켰을때도 되는지 확인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켰는 켰을때도 되는지 확인하고 네 별표선 1200개 드림 별표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끌마 그렇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있지? 그래 뭐 세이브가 기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고맙다 아이 됐다 이제부터 2대시 1로 갈 수 있어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 깰 수가 있는거지 다른 판도 다 이렇게 돼있나 본데? 둘 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